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어느 정도 가고는 했지만 파랗게 멍이 든 우리 시장을 마주하자니 봐도 봐도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봉쇄 우려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린 결과인데요. 우리 시장도 밀렸고 중화권 증시는 폭격을 맞은 듯이 급락했고 간밤 유럽 증시도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도 빠졌습니다. 올라가는 건 정말 우리의 혈압뿐인 듯 싶습니다. 그나마 밤사이 중국에서 여러 긴급 조치를 내놔서 우리의 혈압이 다소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대목은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가 폭락하자 취약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인지 밤사이 중국 당국에서 여러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잘 시간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안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카드가 꺼내진 상황인데요. 국무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의 감세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스마트 가전 등의 신형 소비 추진과 재화 소비 그리고 문화 여행 소비 적극 개척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민은행이 외화 지급준비율을 100bp나 깜짝 인하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진행된 위엔화의 가치 하락을 조절하기 위함일 텐데요. 실제로 이 지준율 인하 카드가 꺼내지자 이 환율이 반응을 했습니다. 급등하던 이 환율이 급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위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잠시 강세율 전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밖에 인민은행은 또 밤사이에 이 내용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극심한 유동성 위기로 디폴트 상태에 있거나 부도 직전에 빠진 부동산 개발사들의 부실 자산 처리에 관해서 시중은행과 협의를 했다고 동망과 중국증권보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디벨로퍼 채권 가격 안정에는 일조할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런 내용보다 사실 지금 과한 방역 규제를 풀면 더없이 좋겠지만요. 그래도 중국 정부가 흔들리는 투자 심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미증시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트위터가 기술주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의 탄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와 인수에 대해서 협의를 봤다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을 저점으로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좀 특이했던 부분은 나스닥과 그 다우의 딱 중간 지점으로 S&P 500 지수가 우리 인식이 되는데 이날은 그 중간 정도의 상승률이 아니라 탄력도가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시면 이유를 아실 텐데 전체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웃지 못한 섹터, 유가 하락에 에너지 섹터의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이 비중이 컸었던 S&P 500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적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보다 거시적인 시장으로 미증시의 상승률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6개월 차트 캡처해 왔는데요. 최근 3주간 나스닥 지수는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3월 14일 이 저점 부근까지 최근 다시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추가로 더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짝이나 자율 반등은 줄만한 자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건데 물가 안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의 베이징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죠. 이 가능성이 여러 연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락다운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요 둔화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경기 성장 둔화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영향에 앞서 보신 원자재 가격이 크게 밀렸고요. 미국채도 하락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2년물 국채금리 좀 기입을 해봤습니다. 간밤 3% 이상 하락한 부분 체크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논리가 미국 연준의 스탠스 변화 기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 캡처해왔는데요. 투자자들이 12월 기준금리 어떻게 보는지 베팅한 수치입니다. 좌측이 어제 보여드린 자료고 우측이 오늘 변동된 내용 다시 캡처해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간이 앞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 2.75에서 3% 구간 베팅률이 18%에서 65.6%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뒤쪽 구간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간밤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가 안정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아주 강하게 빠르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논리가 작용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중국의 락다운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적인 큰 그림으로는 좋지 않은 뉴스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그럼에서 떨어지는 논리이니 미국 연준이 긴축을 급격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 한편으로는 사실 코미디 같은 반응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미국 금리 인상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와도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계다. 워런버핏이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가라는 건 단기적으로 수급 논리에 또 좌우되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다면 지금부는 외풍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내도 어제 보면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에 양호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실적은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강해졌음을 증명하기도 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내적인 펀더멘털보다 향후 경기 전망이나 수급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추세 상승이 당장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수렴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출연자들에게 점검받도록 하고요. 다음 보시죠. 어제 우리 쌍크리 형님, 수급 대장주인 기업은행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마치고 실적 발표가 공개됐는데 양호했습니다. 이 내용 쭉 정리를 해봤고요. 기업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 어제 오늘 리포트만 해도 한 6개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투자 의견은 매수 혹은 홀딩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조금 전에 금융지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대폭 올려서 아래에 기입을 해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꼽은 금융주 탑픽은 신한지주였습니다. 이 밖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투, 우리금융지주 모두 목표가를 기존보다 11에서 18% 상향 조정한 레포트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업과는 별개로 지주 계열사의 증권사들은 지금 어닝 쇼크가 발표되거나 그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아무래도 외화채권 중심의 채권 운용 실적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이 점은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투자 의견 변경사항이 나와서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농기계 업체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해서 일명 농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디어 앤 컴퍼니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 로스 질러디가 북미 농기계의 딜러 설문조사를 분석했는데요. 지금 비료 가격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해서 오히려 북미의 농기계의 주문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디어의 투자금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건데요. 디어의 차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올 들어서만 30% 폭등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주식인데 최근 들어서 급격한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낙폭이 큰 건 3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연출 여부도 예의주시하셔야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된 중국 속보 내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방금 캡처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30일까지 베이징 내의 11개 지역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마트의 영업시간 연장이나 고기, 야채 등 마트에서 평소보다 3배 이상 물량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상무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고요. 이거 하려고 중국 당국에서 부양 의지를 보인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베이징 봉쇄 조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그를 준비하는 움직임인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간반 미증시는 급반등했지만 우리나라는 장중에 중국의 영향도 크게 받죠. 그래서 이 내용 그리고 중국 시장의 반응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장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